국가유산이 가진 독창적인 이야기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표현한 미디어아트가 익산 미륵사지 등 전국에서 선보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개 지자체에서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서는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미륵사 천연의 빛, 미륵사지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를 주제로 백제부터 조선까지 14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미륵사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초대형 조명 레이저 아트쇼를 비롯해 미륵사지 동탑과 서탑에서 펼쳐지는 융복합 미디어아트, 상상사파리, 유물을 찾아라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입니다.